코드네임이 있어 설마 미소녀 누아르라고? 누아르? 정입하네요 설정 좋아하는구나 여튼 이번에 3학년이 둘이고 1학년이 없다 푸타바는 1학년이라고 해야되나? 좀 애매하고 1학년이야, 정삼이야 저거 그래서 누아르가 들어왔는데 장비 좀 볼까요 도끼 우리 도끼요 총은 유탄발사기 장탄수 1인데? 1라고 해도 좀 애매하다 이게 1가 1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장탄수라는 갑파고 위트에는 장탄수가 좀 다르네 이건 12개라고 적혀있는데 36발이고 손번에 12과를 손나는건가? 6발이네, 정확히 여기서 유탄발사기 옷은 핑크색 상이 입고있는데 이건 좀 바꿔주고 이거보다 좋은거 있을텐데 음, 너무 낮은데? 단에는 144 막 이렇게 끼고있는데 119 좋은거 사줘야겠다 보트 타이즈 이건 뭐 붙이는 기공이지 뭐 아니면 총 쏘는거 반만해가지고 그냥 강화를 해도 되긴 되는 아 저 뭐냐 타루카자를 걸어도 되긴 되는데 타루카자 누구 줄까 타루카자 누구하나 줘야되는데 타루를 주는게 가장 맞을거 같은데 타루 공격이 좀 닮았어요 그거랑 타루카자 뉴지가 쓰는 전광석이랑 좀 닮았어 아 근데 무기가 허접해가지고 명중류 90이라고? 실화냐? 명중류 90 너무한거 아니야? 와..씨 지금 어 뉴지 94로도 94로도 막 빗나가는데 일단은 가능하고 없어 맞아요 다른 뭐 빼먹은거 없어 어느 경우를 여기로 되는거야? 코스튬은 아직 없어요 캐릭 특성 아니냐구요? 아니요 전광석과 기술 특성일거야 아마 빗나가는거 이야 뭐야 저게 어 보물 냄새가 풍겨 저 건물일거야 건물 자체가 다르네 그냥 건물 자체가 다르네 그냥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그거 했었지 뭐 등장률 높이는거 했었데 보마 나와 나와 이거 쓰면은 지속시간이 얼마나 많은거지 한번 써볼거야 지금 작동중인건가 이게? 작동중인건가 이게? 한지역 한정이거나 이러면 좀 좌절이네 이렇게 약간의 위치한 상황이 안쪽으로 약간의 위치한 상황이 이렇게 아멘 이리 아시기 그 엔터가 이기간에 기운가 물품에 달렸지 덴네나 머슬들인가 좋은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선수콜 회복 아닌가 버프 여부가 간단하게 안나오더라구요 잠깐만요 아라바퀴 키워라는데 아라바퀴 그로우 없지 끼고있자 드루이즈의 템이지만 필요없어 세이프룸 여기서 페르소나를 잡아가지고 위로 한번 올라가서 합체시킬거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야 비쌌나 여기가 더 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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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성급하다고? 힘을 줘봐 웃음이 나오네 너 왜 그렇게 피사적이야 성급하다고 했지 죽기 싫어 그냥 하기 좀 ят 승리 확실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비장일 marché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해봐 1라운드 4라운드 뒤의 10회를 소나면 약점 많네 이 녀석 어 사이브도 되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하루는 36레벨이네요 어 크게 차이 안나네 오케이 오케이 애매갈려 구멍이 그런 점 맵이 없는데 안 열린다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여기 뭐야 또 오 왜 이렇게 세트로 나오지? 이것들 행복해 행복해 무기가 도끼라니 흐흫 진짜 의외의 무기다 어 단말기 호토리 호토리 왜 여러개 문이 열렸을거야 지로도 뽑았어 구역이 세개나 있어 사무실의 공장에 에어로 그리고 파일이 나오는데 이스케이프트 유토피아 계획이래 여기 낙원으로 탈출한다고? 단순한 햄버거 공장이 아니야 하하 흐흐흐흐흫 흐흫 여기는 반대쪽으로 흐흐흐흐흐 호출이 안되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열리고 아 생체인증이구나 안 열리고 아 생체인증이구나 안된다 아아 네비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아버님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막으러 왔는걸 음 자 열쇠나 생체인증이 아니라면 계급인증인가 도장급 이상인 사원만 통과할 수 있을거야 네 로봇사원으로 직함이 있다는건가 어 신분증을 빼앗자 목푼직책의 사원을 빼 어 먼저 쓰러트리라 오오구 얘네들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모모인가? 음... 계급 노플로봇은 강적일거야 부장은 어떻게 찾지? 조사해봤는데 큰 반응이 여러개 있어 저놈들이야? 놈들이라고 해도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놈들이 재밌어 네 들키면 정보를 캐내라 뭐 옆으로 살짝 가라는거죠 안 가지는데? 가치질않아 가치질않아 영하니? 게장은 좋겠어 달콤한것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앙앙 달콤한것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끝이 안되네 이런일은 똑같이 얘기하는거 아니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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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er 개장들은 어떻게 출세한걸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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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얻었다 ㅇ0 ㅇㅇ 단거가 필요하다고 myös ㅇ0 ㅇㅇ ㅇㅏ ㅇ F&%!! 텔찔기지않을 through 이상 없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돈 내놔 물품에 달렸지 나락의 파도 근데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템들이 나락의 파동이 무엇인가 머슬드링크는 아까 이거고 어 없네 아 있나 이름이 어 나락의 파도 아 카드구나 나락의 파도 레어 하긴 레어한 건 맞긴 맞는데 카드라 여긴 계급이 없으니까 안 돼 부장급 이상 나락 그리스 아 아멘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강도다 선량하거든요 플래시 봄 아 반사 우와 데미지 봐 미친 거 아니야 음 제 약점이 뭔지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살고 보자 기아의 위치 우와 초공량이 적은데 이건 어떠냐 오 약점 어 약점인데 홀드업 안하네 오 그냥 죽여버려 죽이냐? 오우 에이 이게 당황했어 아 세번이야 우유 으 오우 오우 콜라 오우 I get my friend, you'll never see you come back 뇌무소금! 요시! 아나도! 멀쩡해주세요! 안 돼! 멀쩡해주세요! 라스트 인카! 야스집어에! 뇌무소금! 마암마 있네, 나! 마암마! 야! 마암마를 잡으면 되네요 마암마 제일 잡아야 되나본네 오 저건 대체 뭐야? 양쪽에 있네요 한 장씩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한 장보가 대저하면 누가 진짜 부장이고 괴장인지 알 수 있을지 몰라 단거 좀 알았죠 의심받지 않도록 괴화하자 라고 하는데 그럼 가서 말을 걸어내는거야? 양씨들 뭡니까 오참이 형 수상한데 상황이다 산업 스파이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요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것도 갖고있지 않잖아? 요녀석 미리 들어가네? 크기 안터지냐? 럭키 펀치 누가 갖고있지 않나? 럭키 펀치 없나? 럭키 펀치 음... 오... 항복을 안하면 곤란한데? 항복 안하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왜 안죽어 이거 럭키 펀치 안해본거 뭐지?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맞네요 어... 에이에 한번 쏘자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럭키 펀치 주인공도 내가 지금 기공 패치 해놨죠 그게 다는게 많지 주인공은 총이나 쏘게 해야 되나 게장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던데 허리가 아파 그사람 위가 좀 안좋대 자세히 저거? 으샤도우? 여행을 말해주세요 여행을 침무치나 여기가 유리라 아시 Orang 자세히 좋게 너희도 그저 해야지 응 아 응 응 그저 제발 아 아 성일을 보여줘 성이가 있는데 여기 못 지나갈 각이고요 누구십니까 손님 온단 말을 못 들었는데 강도다 영업입니다 아 그런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라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군 시간 내서 얘기를 들어주지 그래서 막 비손인가 달콤한 겁니다 아 내가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 자네 보기보다 뭘 좀 아는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단 것만한 게 없다니까 정 kennt Patriot 처벌 외 stereotype 맨더 의주님 랭 미쓰러 비찾으 tu 심은